신약은 옛날에 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옛날하고 새거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요? 십자가 기준이에요. 그 옛날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뭐를 약속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거야. 그 약속은 완전히 무선적이야? 일방적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켰어. 남아있는 약속은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줬어. 내가 너희에게 새 은약을 주노니. 그 약속은 뭐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은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왜 약속이에요? 이걸 알아야 해요. 사랑하라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명령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약속한다고 해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질문을 안 하지? 나 그거 참 이상해. 아무도 안 물어봐. 궁금해서 한 거 있으면 하라고 해요. 딱 안 해. 왜?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왜 그게 궁금하지? 명령을 하면서 약속이라고 해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옛 약속은 어떤 형식으로 줬어요? 율법을 주면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율법은 전부 다 뭐예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약속이죠?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명령을 주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구야 모세가 율법을 받아 가지고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철회급기 24장에 나와요. 모세가 이제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모든 말씀들과 그 다음에 뭐? 모든 뭐들을 명령들을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다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잘 지키겠습니다. 왜? 명령이니까. 그렇죠?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명령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죽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명령들을 기록해서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율법을 기록했으니 그것을 기록해서 율법이 61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13개 명령들을 기록했으니 그게 상당히 큰 책입니다. 그러면 그 책은 무슨 책이요? 율법 책이지. 그 율법 책을 기록하고 명령들을 기록하고 제사를 드리게 해서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피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재물이 되는 소나 염소나 양을 찔러서 피를 내요. 피를 내는 이것은 그 죽는 재물은 누구예요? 예수야. 그래서 사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받아온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 모든 명령들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의 반은 재단 위에다가 뿌리고 백성들을 담았습니다. 다 모아서 재단 위에 피를 뿌렸다. 재단은 누구를 상징하게? 재단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피뿌림을 받았다. 피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나에게 뿌렸다는 것은 내 죄는 이미 피로 깨끗해졌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재단 위에 뿌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사람한테 뿌려요. 지금 좀 그 다음 단계는 보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명령을 기록한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래? 약속의 책이래요.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해 놓고 그렇죠? 약속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다? 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명령인데 이것이 뭐라고? 약속이래요. 이 명령을 뭐라 불러?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이나 개명이나 윤례나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단어에요. 사실은 같은 단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박 그래야 돼요. 왜? 명령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내가? 그런데 약속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인간에게 하는 무선적 약속이다? 일방적 약속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명령으로 봤을 때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 천국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약속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 때부터 율법이 뭐라? 은약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율법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것을 은약의 책이라고 해요. 이 은약의 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명령이 피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가 돼 버려요? 약속이 돼 버려요. 그렇죠. 명령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명령이 약속이 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우리는 그 명령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버려야 돼? 못 지키면 죽는 거야. 그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못 지키는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죽음이야.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뭐가? 요구. 율법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고 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들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율법이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하는 요구를 그대로 죄인들이 죽으라는 요구를 가만히 놔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릉이릉 그지. 그렇죠? 다 죽어야 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들을 다시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오하셨다는 거지.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탄이 있더라도 이것들은 다 살려야 돼. 그래서 명령인 율법이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령의 요구는 명령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야.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의 죽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간들을 다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대신 피 흘려 죽이겠다. 이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대신 됐다? 예수의 죽음으로 대신 되면서 너희들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영역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영역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영역에 영역에 명령임에 틀림없는데 그 명령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지킬 수 없지!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이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지. 율법은 너희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게 맞아. 못 지키는 놈은 죽어야 돼. 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은 살아 있을 자격이 없어.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죽음이라고 부르짖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사단아 네 말 맞다. 그러나 나는 얘들 죽는 꼬로나 못 봐. 그러니까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얘들은 우리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비저물로 만들어서 율법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해 내겠다. 성경은 이것이 핵심이야. 이렇게 알아야 십자가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돼? 내가 죽어달라고 그랬나?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선명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유법을 못 지킬 만큼 못 쓰게 된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죽고 야단이야? 하나님의 권위로 뭐라 그러면 돼? 나는 얘들을 뭐요? 다 구원하겠다. 나는 용서하겠다. 그럼 되잖아. 그렇죠? 용서하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한테 참 못하자. 그래, 엄마가 용서한다. 그럼 용서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상구, 나 용서해. 그러면 죄 없잖아.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정의야.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정의를 저는 공의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공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서운 얘기만 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것이 그게 옳잖아.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살려둘 가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맛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야. 죽는다는 법칙은 무시해 버려. 그렇죠? 나는 용서할 거야. 뭐 이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완전 독재자네.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서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용서예요. 아시겠죠? 왜?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정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우리의 죄는 없어 사하여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학은 언제까지 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의 곧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의 육신에 어떻게 정하셨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모든 죄를 어떻게 자기 걸로 끌어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죽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그것을 그때까지 한 것이 그게 구약 옛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믿음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 아래 그렇죠? 죄 아래 갇혔다. 여기 보면 하나 율법이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인데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을 죄 아래 어떻게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 합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로부터 이때까지 율법에 가두어졌지 죄 아래 가두어졌지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야 언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오셨으면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이게? 새 개명.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줄래요. 서로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개명은 명령이야. 개명과 언약은 같은 거다.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을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새 개명은 서로 사랑하라요.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도 역시 언약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같은 말이야. 사실은 너희는 율법 못 지킨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율법이 너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내 아들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것까지 넌 옛 언약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가 왔다. 너희가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없어. 즉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 뿐이야. 우리는 그대로 아직도 율법 못 지키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율법 못 지키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냥 두시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 왜? 이런 상태 이런 율법도 못 지키는 상태에서 천국 갈 수 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 줘야 돼?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할 때 새롭게 새로운 비점을 보라. 옛 경헌이 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경헌이 되었더다. 코린도 후서 5장 17절 그래서 새것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비저물이 되었다. 새로운 비저물 지금 우리가 죄만 없어지고 우리 몸뚱아리는 똑같다면 새로운 비저물 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요. 천사는 무슨 존재야? 영적 존재. 과학적으로 하면 에너지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적 존재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것 나타났다가도 어떻게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순간 없어지면 에너지가 되고 이런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되어야 우리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안 되면 우리는 뭐를 초월할 수 없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의 제한을 안 받게 돼. 그렇지.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것은 영원이야.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을 하면 남자와 여자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다시 부활하는 게 하면 또 연애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또 시집장가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남녀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도 모 덩어리가 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 덩어리다는 말이에요. 사랑 덩어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 자체가 생명이야. 우리도 그렇게 된대요. 그렇지? 빨리 죽어버려줘요. 그렇지! 그거를 알면 빨리 죽고 싶어. 그걸 진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이 몸을 벗고 빨리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는 몸을 갈아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만해요. 왜? 맨날 얻어맞으니까. 맨날 감옥 가야 되고 얻어맞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는 인간들은 이 세상이 다 퍼져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그 지역은 세계적 요충지입니다. 왜?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가난한 땅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 로마 전에 알렉산더 다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면 다 노예가 되니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불쌍한 인간들이 없어요. 왜? 왜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보다 이 세상에서는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랑자를 영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하면 유대인을 칭하는 거예요. 독일도 가서 살고 온 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그런 신세일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누가 가만히 안 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그 모양이야? 맨날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왜 이경은이 하고 민재하고 유정하고 옥화가 암에 걸리나 선택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덜 선택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 한 고생만큼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벤처에, 보트에, 별장에, 아무리 비싼 소리라도 마음대로 맘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팔자가 피었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에 꽉 공격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 마약쟁이들 때문에 이게 실제입니다. 아시겠죠?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음은 재수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무속. 그래서 나는 사실 불교라는 것도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 끈 차이로 달라요. 정말 나는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게 뭐예요? 대자대비. 대자대비가 뭐예요? 이거는 딱 한 끈 차이로 달라요. 대자대비가 무조건적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비야. 그건 우리가 자비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가 자비라고 부르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자대비는. 즉 이상구가 뉴스타트에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가 대자대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왜 사랑이 아니야? 조건적이니까 그건 이기심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욕심이지. 그게 왜 사랑이야?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고 살겠다는 거지. 조건적일 때는 전부 상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자대비, 부처님의 사랑은 그가 반대다. 그만큼 석가모니는 성경에 지극히 가까워졌어요. 석가모니가 한 발짝만 더 나갔더라면 뭐라 그럴까요? 아, 인간은 할 수 없구나. 그것만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석가모니는 끝까지 정정진해라. 끝까지 정진해라. 그래서 너도 뭐가 되라? 성불해라. 저 부처가 되라. 돼 안 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은 딱 죽기 전에 석가모니라는 그 인간은 정말 진리를 추구했고 대자대비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았으면 대자대비라는 말이 이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의 차원이 되면 대자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대자대비가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았는데 그러면 뭐예요? 화도 안 나지. 그리고 내가 뭐 죽는다? 죽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과부처님 좀...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보다 딱 한 수가 낮아. 그러나 성경으로 뭐예요? 향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봐서는 그건 위대한 진리. 약간 부족한 진리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를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정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가능해도 정진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교인이 돼도 그런 우리를 보고 서로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건 안 못하는 일이야. 그렇죠? 내 사랑하는 마누라도 마누라는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꾸 주의를 준다고 그런데 그 목적은 목적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이 다칠까 봐 남편이 건강에 안 좋아질까 봐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해주는 인간은 내 마누라밖에 없어.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꾸 옛날에 제가 배낭에 돌려서 당길 때 우리 집사람이 말해 여보 이랬다고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 그 잔소리를 들었어야 된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귀찮았다고 에이 좀 잔소리 좀 기분 좋게 운동하러 나갔는데 왜 이래? 이상구 박사가 그 정도야. 그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잔소리를 하든 그거를 어떻게?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구약은 그거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너희들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지금부터는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은 무슨 약속이야? 그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 것이지. 그렇게 해주겠다.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인데 결국 그 명령도 무엇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신약, 국약.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지금 이대로는 다 고민이에요.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인데 뭘로 보장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죄로부터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킬 거에요? 지킬 거에요? 그러죠. 그것은 사실은 지켜진 거나 다름이 없어. 우리가 뭐 한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도 맨날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왜?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반율법주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예호와를 엉터리로 가르치는 놈이라고 가는 데마다 고소하고 가는 데마다 바울만 보이면 가서 돌로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산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았으면 가고 싶다, 천국은.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해요. 내가 가버리면 그래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왜? 정말로 믿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지. 너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안 하면 뭐예요? 벌 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왜 박수를 안 칠까? 너무 집중하자고 그래. 지금 집중을 잘 하고 있어. 왜냐하면 박수 치는 걸 잊어버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게 뭐야? 그렇죠? 이게 막 돌아가니까.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에서 생각을 다 성령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생기를 바르고 그것은 치유를 뜻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사랑의 약속.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해놓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상황.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속박을 받는 것 같고 왜? 약속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다. 자유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 약속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셔서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참으로 악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 그 변질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율법은 우리가 그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 그런 우리 악해져 버린, 더러워져 버린, 정말 위선자,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동스러워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힘을 주시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